후다운 멤버 중에 사실 애교는 나다 저 역할을 만약에 내가 했더라면 애교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더 잘했을 수 있다 하는 멤버 세정씨가 생각할 때 누굽니까? 제가 생각했을 땐 어... 아 근데 멤버들이 다들 애교 덩어리거든요 그쵸 알죠 사실 사실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애교를 부끄러워하는데 사실 다고 났어요 다들 그중에서도 우리 나영언니랑 미나가 그렇게 잘하거든요 자 나영씨랑 미나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나영씨? 네... 일어나라고는 안했는데 괜찮아요 일어나셔야죠 일어나셔서 마음껏 그동안 창작했던 애교를 오늘 만천하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? 네? 네? 일단 팁을 좀 세정이가 알려주세요 뭐가 중요하고 네 일단 제가 시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응 응 응 응 코에 소리를 먹어야 돼요 코에 소리를 먹어서 그 다음에 오팡 이렇게 해야 돼요 오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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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학교 개교기념일이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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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찌검어 왔는데 불찌검어 왔는데 불찌검어 불찌검어 왔는데 이러면 톡당해 이러면 톡당해 자 이제 혼자서 네 자 자자식 해도 돼요 가사 만들어도 돼요 회사 자 준비하시고 액션 오팡 오늘 제가 학교 개교기념일이랑 오빠 불찌검어 왔는데 이러면 나도 톡당해 너무 잘했어요 지금 본인이 속상하죠? 지금 속상합니다 정말 당황스럽죠 저를 찍혔는지 속상합니다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자 지금 사실 야영씨가 할 때 민아씨가 뒤에서 절찬이의 연습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걸 제가 목격했거든요 자 중앙으로 모셔서 pret gp 없을 거 같애요 바로 들어가면 될 거 같습니다 아 우와! 많이 놀랐죠? 괜찮아요? 어떡해 어후, 민아 씨! 대단한데요, 정말? 세정 씨 말이 많네요. 누구도 하더라도 맞습니다 정말 부부다년대다, 여러분 자, 지금 고맙습니다.